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봐 내가 모자라서 연애를 못할까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는데 나는 왜 혼자인건지 내가 눈이 조금 높은건지 아님 인기가 없어 이런건지 어렸을땐 나 좋다는 사람 많았지 참 많았는데 내가 제일잘생겼던 우리엄마 선의의 거짓말이었는지 요즘엔 눈을 마주치지도 않으시네 나보다 못난 애들도 연애하는데 길거리 다니면 나 빼고 다 사랑하는 중 나만 왜 혼자인지 뭐가 모자라서 연애를 못할까 샤워할때 거울을 보면 얼굴 못매도 괜찮은데 나만 왜 혼자인지 알 수 없네 내가 눈이 조금 높은건지 아님 인기가 없어 이런건지 어렸을땐 나 좋다는 사람 많았지 참 많았는데 내가 제일잘생겼던 우리엄마 선의의 거짓말이었는지 요즘엔 눈을 마주치지도 않으시네 해외스타일이 문젠가 옷입는 패션이 문제인건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텐데 만화송 그만 보란 친구의 말 게임 좀 그만하란 동생의 말 이제는 나도 한 여자의 사랑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